섬들의 고향 완도, 그곳엔 약초가 많아 약산도라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왠지 새의 보약 한 척을 먹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약산도에 가고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행복은 약산에게. 행복을 처방해주는 섬, 약산도로 떠나봅니다. 어? 저는 낚시 가시나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낚시 가시나요? 뭐 잡으러 가세요? 감성동. 감성동 나와요? 혹시 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네. 알고 보니 두 사람 친형제였는데요. 종종 같이 낚시를 다니신대요. 아우, 남자들끼리 있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더더욱이나? 저희는 그냥 항상 붙어있습니다. 동생이 혼자 살다 보니까 바단일이라는 게 혼자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이 되면 도와주거든요. 전복을 키우고 있으니까 제가. 아우, 우리 아우님께서? 네. 여기가, 거기가 제일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낚시 배달이 지금 다 많이 들어가고 계시네요. 저희도 낚시 명당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감성동은 뭘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카고 낚시라고 밑밥을 여기다 담아서 유인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담아서요? 진짜 저는 낚시 한 번도 안 해보세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직접. 오늘 들어가나요?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잡고 말 거야. 우와, 화이팅! 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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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약산도 감성돔 낚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왕님께서는 저에게 감성돔을 허락하신 이 5자 감성돔 꼭 올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주 큰 걸 부탁드렸네요. 낚싯대 부러지면 어떡해요? 안 부러져요? 언제 이렇게 약산도에 들어오셔서 사시게 되셨어요? 저는 여기 들어온 지 20년 같아요. 20년? 동생은 좀 더 빨리 들어오고. 20살 때 어민 후계자를 하면서 그때부터 여기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옆에 또 계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도와주고 항상 같이 고민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힘이 되고 좋죠. 고맙고 사랑합니다, 형님. 동생아 사랑한다. 열심히 살자. 훈훈함에 취한 나머지. 뭔가 잊어버렸다 싶었는데요. 아, 저희 낚시 중이었죠. 첫 입질의 주인공은 선장님. 서울수 kosong의 중앙이 지났다. 안 하러 오는데? 전진 것 같은데? 아.. 아... 아.. 오아... 오오.. 오아.. 오아.. 오.. 오예요... 바다의 왕자다운 고귀한 자태.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와따 일센지 부족하구나. 삼십구. 뭔 입이라냐. 왜 저버리지. 얼른 잡아라. 얼른 잡아라. 되게 잘생겼습니다. 색깔 두고. 이제 형제도 분발해야죠. 히트. 심상치 않은 입질. 드디어 형님에게도 감성 도움이 왔는데요. 기대에는 못 미치나 봅니다. 깨끗한데요. 첫 감동이 너무 커서. 대박입니다. 멋있다. 너무 좋습니다. 내 거 뭐 안 오나? 아직 멀었나? 아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들리시죠? 반마리만 주십시오. 결국 용왕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형님께서 잡은 감성 도움을 기꺼이 내어주셨는데요. 좋아 보이네요. 바로 먹어줘야죠. 신선할 때. 형님 먼저. 네, 형님 먼저.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는데요. 쫄깃쫄깃하네. 쫄깃쫄깃. 우와, 이 살점이 그냥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한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달달한 표현을 이때 딱 쓰는구나. 엄청 두껍게 살았어요. 산맛은 못 봤어도 입맛은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약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약산도 앞바닥 잘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정한 형제를 만난 덕분일까요. 한겨울에도 제법 훈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나가다가 이 구수한 냄새가 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냄새가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냄새가 저를 또 이곳까지. 콩이 했구나. 뭔가요? 어, 콩이 콩? 아, 메주콩? 네, 메주콩. 다 잘 삶아졌네요. 잘 삶아졌어요? 됐어요? 네. 음. 고소할 거예요. 아, 좋다. 음, 부드럽게 다 삶아졌네요? 네, 잘 삶아졌어요. 원래 이렇게 메주를 직접 만드세요? 네.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만들었던 메주를 제가 15년 전부터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맛은 안 나요. 그래도 우리 된장 제일 맛있다는 소리에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오. 자, 방아찌기 전에 고급 기술 한번 보여드려야죠. 아이고, 이 절구공기술. 으아! 으악! 으악! 저거 엄청 무거울텐데. 이렇게 곱게 빻으려면 수없이 방망이질을 해야 하는데요 기세 좋던 선순이도 말을 잃었습니다 잘라가 토끼님이 두분이 계셔요 잘라가 토끼님이 한 분이 아니고 두분이셔요 아주 잘하시네 매주 한덩이를 만드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계로 하면 또 편하잖아요 네 편한 대신 또 된장 먹을 때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맛이 없다고 하길래 이걸 해요 아 조금 거칠어도 좋아요 부드러움도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는 게 살면서 얻은 지혜 그래서 오늘도 이 투박한 매주틀을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나요 항상 이거 만들 때마다 10남매가 우리 엄마 맛있는 된장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배우지를 못했더라고요 10남매를 낳으셨다고? 이걸 하려고 하면서 우리 언니들한테 엄마의 비법 좀 가르쳐주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 엄마 손만 만큼은 따라할 수가 없죠 매주를 띄우는 겨울날이면 그리움도 저 너머 함께 뛰어보낸답니다 약산도에 겨울이 오면 눈에 띄는 풍경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파릇파릇한 해조류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거 뭐예요? 매생이라고 합니다 매생이요? 아 매생이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이맘때 한창 채취한다는 약산도 매생이 저도 함께 수확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거 매생이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지금 2012년도에 기여를 했거든요 그럼 도시에 육지에 살다가? 네 내 고향을 좀 찾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고향을 다시 찾아왔던 10년 전의 어느 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쪽이 저리답니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2012년도에 태풍 볼라벤 혹시 아신가요? 네 그때 그 이제 좀 아버지가 그때 좀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한평생 떠나지 않고 지켜낸 바다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의 바다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좀 매생이가 좀 잘 됐어요 네 주름주름 많이 하셔야죠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올 농사로 오 잘 됐네요 네 요즘 그 김이나 이런 매생이나 농사 지키기 힘들잖아요 네 블로그를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온라인 판매? 직거래로 판매를 하려고 이제 많이 준비 중이거든요 이제 재나무 발을 끌어올려 보는데요 약산도 매생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딱 받아야 됩니다 같이 같이 어우 이렇게 같이 한 게 겁나 편하네요 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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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길수록 아이들이 간식 간식이 많아지죠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이들이 네 명이어서요 네 명이요? 네 매생의 힘이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셋째로 매생의 힘이죠 아 아 아 안녕 할 말이 없어요 아 예쁜 내 아이 안 만나 볼 수 없겠죠 와 여기 막내예요 여기 막내예요? 안녕 하트 하트 조그맨 셋째는 지금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었고 넷째는 이제 세 살이에요 넷째 아들 딸 아들 딸 보시다시피 내 아이와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도 좋아하는 메뉴를 준비한답니다 내 아이들 매생이 파스타 좀 해주려고 아이들이 매생이 잘 먹나 봐요 안 그래도 맛있는 이 오일 파스타에 매생이를 넣어주면 받아내음 가득 먹은 매생이 파스타가 되고요 어 파스타에 매생이 더 꿈인데 이거를 국같이 조금 국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벌죽하게 매생이 이제 본연의 맛을 많이 느끼게 이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여가지고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 맛 매생이 덮음까지 내오면 신구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매생이 한 상이 완성됩니다 우와 이 매생이로 또 이런 요리가 가능하군요 부족하지만 차를 보았어요 아 아니 이게 뭔가 국물이 거의 없고 매생이가 완전 한가득인데요 네네 이 향을 보려내면서 느끼고 그것만이 어 어 저 매생이가 김이 거의 안 나서 추운 날 좀 고생하시니까 많이 드세요 아 그러니까 추운 날 이렇게 바다닐을 하고 와서 이렇게 매생이국 따뜻하게 먹으면 네 네 지금 아내분이 그 어머니의 그 손맛을 좀 닮으셨나요? 지금은 아주 어머니 간 것보다 집사람이 해주는 게 더 맛있고 네 더 좋습니다 파스타 면 매생이와 네 풍합이 잘 맞나 봐요 네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조합이 의외로 찰떡궁합일 때가 있죠 이 부부에겐 섬 생활이 그랬다는데요 이 섬에 젊은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아이들도 좀 여유 있게 생활하고 저도 여유 있게 생활하고 이제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저희 살아가고 이러는 게 시골에 살면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또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저도 왠지 그 마음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둘레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여유와 힐링 그 자체였으니까요 우와 회장님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네 어디 가도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 번져가는 노을빛을 보고 있자니 행복이란 녀석이 단숨에 제 마음을 깨자는 거 있죠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멋진 풍경을 보면서 정말 또 희망찬 비운을 갖고 갑니다 매일 보고 싶으면 오세요 위로가 필요한 날 나를 위한 처방전 같은 섬 건강한 웃음 가득 보약 같은 이 섬은 완도 약산도입니다 김시아 네 알요 원산